안녕하십니까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새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0년 9월 10일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씨 덕분에 앞으로 군대 휴가 문화가 바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군대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로 휴가 연장을 신청하는 게 아주 자유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국방부가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추미애 장관의 손을 들어주는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추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서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10일 국방부는 설명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휘관의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 조치는 가능하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야당 측은 이렇게 주장해 왔죠. 병가가 열흘을 초과할 경우 군 병원에 입원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 병원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휴가를 받아야 하는 이 육군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특혜성 휴가다라고 이런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을 반박한 셈이죠. 그러면서 육군 규정보다 국방부 훈령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규정 개정 전인 당시에도 규정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휴가 사용 내역을 정리해 보면 이렇죠. 2017년 6월 무릎 수술을 이유로 병가 그리고 자신의 휴가를 총 합쳐서 23일을 썼습니다. 원래 1차 휴가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냈고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를 냈습니다. 이 상태에서 23일까지 부대 복귀해야 하는데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로 휴가 연장을 신청해서 병가가 아닌 자신의 휴가 4일치를 더 사용했죠. 그래서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휴가를 또 사용을 했습니다. 자 국방부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를 지휘관이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에 근거해서 입원이 아닌 경우의 청원 휴가 연장에 대해서는 소속 부대장의 판단 하에 군 병원 요양 심사를 거치지 않고 청원 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군대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가 연장이 이루어졌다라는 것 또 요양심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라는 것 이 모두가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국방부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휴가는 허가권자의 승인 하에 실시하며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 조치는 가능하나 후속하는 행정 조치인 휴가 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글쎄요 부득이한 사유를 어디까지 봐야 될지 참 굉장히 고무줄 규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전화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 추미애 장관 아들 덕분에 아주 많은 군인들의 군 생활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국방부는 9일자로 다수 언론이 보도했었던 내부 문건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자 문제가 됐던 문건은 병가 조치 면담 기록이라는 문건이었죠. 이것은 서시 병가와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 측이 직접 전화로 민원 신청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킨 내용이었는데요. 그 해당 문건에는 2017년 병가를 나갔을 당시에 추 장관 측이 한국군 지원단장이었던 A 전 대령에게 병가 연장을 문의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기록에는 국방부 민원이라는 소 제목과 함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병가 출발 전 병가는 한 달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서시에게 인지시켜 주었음에도 본인으로서 지원 반장에게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모님과 상의를 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내용으로만 보면 아들 병가와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 부부 중 한 사람이 국방부에 전화로 직접 민원을 넣은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면담 기록 등을 고려할 때 청원 휴가 즉 병가와 관련된 기록이 있어서 휴가를 실시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서 서모 씨 가족이 실제로 민원실에 직접 전화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제한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 소리죠.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추미애 장관 측이 직접 전화했는지 여부는 우리는 모르겠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재미난 것은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추 장관 측이 국방부 민원실에 통화한 시기 즈음의 그 통화 녹음 파일이 이미 파기됐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3개월 전에. 자 국방부는 이렇게 밝혔다라고 합니다. 추 장관 부부가 민원실에 전화했던 통화 녹음 내역은 파기됐다. 원래 국방부 민원실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민원인과의 통화 내역을 반드시 녹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을 3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아들 서씨가 휴가 받은 시기가 2017년 6월이죠. 그러면 3년이 되는 시점이 올해 6월이니까 3개월 전쯤에 이것을 파기했다라는 그런 뜻이죠. 만약에 검찰 수사가 진행이 빨리 됐었더라면 이거부터 확보를 했었어야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검찰이 글쎄요 이런 관련 핵심적인 증거들이 뭔가 사라지도록 방치한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수사를 질질 끈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제기까지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국방부의 설명은 추미애 아들의 병가가 전혀 규정상 문제가 없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직접 청탁 전화를 했는지 여부는 우리가 모르겠다, 알 길이 없다 라는 이런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국방부의 설명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군 복무를 하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아주 분노의 댓글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분노와 조롱 섞인 댓글들이 올라왔는데 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장병들 모두 휴가 연장 전화로 신청합시다. 나도 현역병인데 이제 휴가인데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야겠다. 오늘부터 전 장병들 휴가 다 전화로 신청해라 합법이다. 휴가 나온 나도 안 들어가겠다. 나도 이제 휴가 복귀 안 해도 되는 건가? 또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휴가 미복귀로 탈영 처리가 되고 영창 및 복무기간 연장된 분들 국가에 소송하시라. 전화로 좀 늦는다고 했는데 휴가가 연장되는 줄 모르고 미복귀된 것 아닙니까? 다 소송해서 보상 받으세요. 또 이런 댓글도 보이네요. 추녀 하나 살리려고 대한민국 군대가 개판이 되는구나. 문제양스럽다. 어쩌다가 대한민국 군대가 출시 한 명 때문에 민병대 수준도 안 되게 생겼고 공정해야 될 검찰은 권력자들의 사조직이 되어가고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3년도 안 되어 이렇게 되어가는가? 이런 참 한탄 섞인 이런 댓글입니다. 네 또 이런 조롱의 글도 있네요. 이러다 복무 안 하고 복무했다는 것도 만들어주겠다. 휴가 복귀 전날 술 먹고 휴가 연장 통만 날리면 되는 거야? 뭐 이런 댓글입니다. 네 또 다른 댓글입니다. 규정상 문제 없으면 모든 부모들 국방부에 전화해서 아들 휴가 복귀 안 시켜도 되는 것인가? 네 이런 유해 댓글이 상당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 우리 군대 휴가 문화를 아주 획기적으로 바꾼 인물로 기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방부의 오늘 설명이 이 특혜 논란을 잠재울지 아니면 더 큰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킬지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